미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에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장론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의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장론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개빈윤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리콜 선거일이 한 달도 안 남았네요. 네, 드디어 9월 14일 1위 투표 선거일인데 아시다시피 작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캘리포니아 전체의 모든 유권자 2,200만의 유권자들이 우편 투표지를 원했던 아무거나 상관없이 받게 되죠. 이미 아마 지난 주말에 발송되기 시작했으니까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이미 받았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투표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제가 있기 때문에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에서 보내준 투표용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과 마찬가지로 봉투에 돌려보내는 봉투에 보니까 투표지를 투표하고 집어넣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밖에 서명을 하고 그리고 우편은 안 붙여도 되네요. 그런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18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를 소환하는 리콜 일렉션이 있었거든요. 2003년에. 그 당시에는 보니까 투표 참여율이 61.2%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표 소환이 이루어진 것이 55대 45 정도로 투표로 소환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주지사가 뽑혔는데 이번에 리콜은 보니까 리콜이라고 하면 소환 투표라고 그럽니까? 아니면 불신임. 저는 불신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투표용지를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소환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yes or no. 불신임을 하느냐 하면 불신임을 지금 현재 주지사를 불신임하면 yes고 불신임을 하지 않고 계속 주지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no라고 뽑힌 되시고 두 번째 사항은 이제 45명의 후보들이 쭉 명단이 있어서 그 중에 한 명을 투표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질문인 불신임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현 주지사가 소환되는 경우에 그 사람을 교체해서 주지사가 될 분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고아당에서 한 24명 민주당에서 9명 정도 이렇게 출마를 했는데 총 45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3명 여러분 투표하시면 되고 두 사항 중에서 한 가지만 여러분이 투표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그래도 유효한 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꼭 선거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 우편 투표 용지를 집으로 받아 봤는데 이 용지랑 같이 온 같은 자료들을 좀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 후보들이 쭈르륵 나와 있는 그 종이었는데 후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후보인지도 모르겠고 유명한 몇 명을 빼고는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네 특별 선거 이번 같이 특별 선거에 후보가 많이 출마하는 것은 충분하게 선거 자금을 모금하거나 캠페인을 할 만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올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출마를 하는데 18년 전에 이루어졌던 캘리포니아 리코 일렉션에도 그때 출마하신 분들이 125명입니다. 훨씬 많았죠. 지금보다 훨씬 많죠. 그렇게 많았는데 이런 스페셜 일렉션은 그래서 워낙 후보가 많기 때문에 유리한 후보는 이미 이름이 잘 알려진 저명하신 분들이 좀 유리하죠. 선거운동을 할 만한 시간적인 이유가 없으니까 이름을 알릴 만한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모금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가 이제 one party government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당이 지금 우리가 큰 정당이 민주당 고아당이 있지만 한 정당이 압도적으로 정부를 가지고 있으면 정부의 majority를 쓰면 그건 우리는 one party government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파리 한 파리 외에 야당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보면 민주당이 주지사도 가지고 있지만 주지사 외에도 모든 이 캘리포니아 전체에서 선거하는 모든 포지션을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 상원과 주 하원도 4분의 3 75%를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한 one party government고 야당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3분의 2만 대도 3분의 2만 대도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처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훨씬 넘어선 4분의 3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캘리포니아가 미국 전체에서 가장 진보적인 가장 반성경적인 그런 정책들을 선두적으로 만들고 그래서 다른 주에 퍼지고 결국은 미국 전체가 그 법을 입법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이 캘리포니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크리스잔들은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적어도 주지사가 이번에 혹시 이제 지금 현재 뉴스엄 주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뉴스엄 주지사가 소환이 되고 공화당 후보가 공화당에 소속된 분이 주지사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민주당의 주의회가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의회가 아무리 반성경적인 법안을 입법을 하고 그 상황을 통과시키고 주지사에게 서명을 하라고 보냈을 경우에 주지사가 그것을 비토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서명을 거부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워낙 이 민주당이 큰 차이로 4분의 3으로 민주당의 상원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주지사가 서명을 거부하고 비토를 해도 그걸 다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여러분들이 좀 우리 보건 방송을 들으신 크리스찬 유권자들이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좀 염려 두셔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무런 염려 없이 아주 뻔뻔스럽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혹은 신앙의 성격적인 가치관을 반하는 정책들을 뻔뻔스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가운데 민주당 지시하신 분도 있고 공화당 지시한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생긴 이유는 힘의 균형이 확실하게 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가능하면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방송국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소환에 예스 찬스하는 표를 아직 투표는 안 했는데 이번 주말에 할 생각인데 할 생각이고 후보들 가운데는 제가 볼 때는 레리 엘더 보니까 리스트 중에 거의 가운데에 있네요. 레리 엘더라는 분은 이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잘 아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분은 확실한 자유민주주의자이며 시장 경제를 신봉하신 분이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을 투표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선택하신 후보가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투표할 생각입니다. 현재 공화당 측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레리 엘더 후보죠. 그런가요?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뉴스엄 주지사의 리콜을 하겠다. 리콜에 동의한다. 예스 표를 던진 분들은 대부분 공화당 후보를 또 선택을 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조금 이제 제가 볼 때는 여론조사를 나온 거 보면은 비슷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는 물론 이제 그 리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지는 이제 여론조사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의 여론조사는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양쪽 진영에서 누가 더 유권자들이 열심히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압도 기울 것 같지는 않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이제 많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 유권자들이 이번에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좀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 캘리포니아에서의 투표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아까 설명드린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보건방송을 들으시는 크리스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한 아프가니스탄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프가니스탄 미군 출근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에는 물론이고 여러모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정말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미국의 1인당 국민 1인당 gpa가 6만 5천 불이면 남한은 한 3만 불쯤 되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1인당 gpa가 한 500불밖에 안 되는 정말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이 20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냐면 그 나라의 알카이다라든지 아이시스라든지 여러 테리스트 오게니제이션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20년 전에 9-11 때에 뉴욕에라든지 미국에서 여객기를 납치해서 수천 명의 미국인의 희생자를 낸 것에 대해서 미국 본토에서 2차 대전 때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한 것 다음에는 본토에 처음으로 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희생자를 낸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미국이 화가 나 있었고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알카이다를 복수하기 위해서 20년 전에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갔죠. 들어가서 아시다시피 빈라덴도 사살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계속 주둔을 해왔는데 아프가니스탄이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나라죠. 아시다시피 미군이 들어가기 전에 친소련적인 정부가 있었고 그래서 게릴라와 싸우는 친소련적인 정부를 위해서 싸워주기 위해서 소련이 구소련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싸우다가 손 들고 나오면서 소련 자체도 붕괴가 되는 그런 아주 험한 참 안 좋은 그런 상황의 나라인데 20년 동안 미국이 지금까지 이것을 전쟁이라고 친다면 미국이 지금까지 실은 어느 전쟁보다도 가장 오래된 전쟁이고 지금까지 한 2,500명 정도의 미군이 생명을 잃었고 한 3만 명 정도의 미군이 부상을 당한 많은 희생을 치른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부터 미국이 이 나라에 좀 스테이블한 자유민주의적인 입장을 가진 국가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많이 노력을 했죠. 그랬는데 너무나 희생이 많고 탈리반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가운데 거의 70%가 철수를 해야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진영에도 별로 큰 이견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철수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이상치 못한 그러한 스피드로 신속하게 탈리반이 전국을 장악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진 미국이 마치 쫓기듯이 탈리반 기껏 해봐야 전기 유군이 한 7만 명밖에 안 되고 옆에 도와주는 다른 군인들 세력을 합쳐도 겨우 20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세력인데 게릴라 전에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쫓기듯이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난주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절대로 75년도에 있었던 베트남에서 떠날 땐 그런 비참한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베트콩이 하고 탈리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탈리반은 그만큼 세지가 못하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고 장담을 했는데 지금 현재 모습이 완전히 며칠 사이 한 열흘 사이에 나라가 다 장악을 다하고 수도인 카불도 장악을 다하고 지금 공항 외에는 다 내주고 공항만 지금 미군이 둘러싸고 이렇게 아주 비참한 지금 인터넷 시대니까 각종 실시간으로 비참한 영상들과 이미지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참 화를 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화를 내시는 분들은 지난 20년 동안 생명을 내놓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운 미군들 혹은 거기서 생명을 잃은 분들의 가족들 남편을 잃은 부인들 아빠를 잃은 아이들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 굉장히 또 과거에 군인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웠던 미군들 자신들도 굉장히 화가 나는가 봐요. 왜 이런 상황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미군이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저들을 그냥 깔아뭉길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구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분노를 내고 있는데 정작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주말에도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에서 있다가 월요일날 겨우 이제 tv 앞에 국민 앞에 서서 자기 입장을 설명하고 저 하나의 질문도 받지 않고 다시 휴양지로 돌아가고 그리고 수요일 날 다시 돌아와서 국민 앞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하나의 언급도 없이 그냥 이제 백신이나 마스크에 대해서 이제 마이크로 매니지하면서 주의사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는 오늘 아침에 이제 또 한 번 이제 연설을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는데 국민들 앞에 브리핑을 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이나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전혀 맞지 않는 이분이 잘 모르고 있는지 혹은 거짓말을 하는지 분명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연설을 오늘 하셨거든요. 그래서 참 염려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올라오는 영상을 보면 이 미국이 특히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정규군을 이제 좀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굉장히 많은 첨단 무기와 장비들을 이제 지원을 해 줬는데 그것이 다 고소란히 이제 탈리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보면은 군수 차량이 7만 5천제 그다음에 60만 개에 달하는 무기 그리고 200대에 달하는 이제 군수 비행기 전투기를 포함해서 블랙하기라든지 굉장히 첨단 원래 탈리반은 공군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첨단 미국의 많은 무기들이 고소란이 며칠 사이에 탈리반의 손에 들어가서 지금 요즘 나오는 오늘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탈리반 군인들이 미군의 헌비 같은 그런 이제 군수 차량을 모고 다니면서 미군의 무기를 들고 그런 거 보면서 결국은 그것이 국민의 세금으로 미국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그런 무기들이 언젠가는 미국 국민을 죽이는 데 사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런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쫓기듯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근한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 비난에 처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계속 뭔가 수습만 하는 느낌만 들고요. 그냥 앞에 나와서 연설하는 내용을 봐도 탈리반에게 내가 강경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말은 일절 안 하는 모습을 보이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어떤 협상을 상대화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미국은 강자의 입장에서 협상에 의하고 그런 입장을 가졌어야지 되는 것인데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하는 입장을 보면 도리어 약자의 모습 혹은 쫓기는 모습 우리는 너희들과 싸우기 싫다는 그런 모습을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더더군인들이 분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지만 이런 모습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에 상당히 앞뒤가 안 맞는 말이라든지 사실과 맞지 않는 말도 하는 것을 보면서 일부 정치인들 가운데는 군수 통권자로서 군을 수장으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지금 현재 그걸 일을 할 수 있는 임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닌가 그래서 사임을 요구하는 정치인도 있고 탄핵을 내게 하는 정치인도 있고 또 어떤 정치인은 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잊어버리면 그분을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법안이 있거든요. 그것을 발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너무 기대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본인도 바이든 대통령도 내가 철수를 결정하기 이전에 나의 어떤 참모들도 나에게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정보기관들도 군 쪽에서도 나에게 말해준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앞으로 의회가 제가 볼 때는 입법부 쪽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조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공청회라든지 를 통해서 정확하게 뭐가 잘못되는지 어디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해서 누군가를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입법부 쪽에서 지금 양당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미국이 역사상 이런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개인적으로 입력이 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프가니스탄이 원래 이슬람 국가로서 크리스찬들이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고 크리스찬들이 공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나라인데 여러 모양으로 여러 모습으로 크리스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나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남아계신 분도 계실 테고 그리고 탈레반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의 율법을 국가의 법으로 계속하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을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아직까지 남아계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위해서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탈레반 측에서는 우리가 여성 인권도 앞으로 존중을 할 것이고 언론활동 자유도 보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은 했지만 실제로 지금도 반정부 시위대를 죽였다 이런 외신보도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제 국제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미국에 협조했던 아프가니스탄의 국민들도 우리는 다 용서를 한다. 복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건 다 쇼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도 얘기하면서 우리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는 이제 텔레반이 20년 전에 미군이 들어가기 전에는 텔레반이 이제 정부였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의 정부였는데 그 정부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미군이 몰아내고 새로운 정부를 이제 집어넣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성들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학교에 갈 수도 없고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야외 집 밖에 외출을 할 때에도 집안의 한 남자와 같이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굉장히 여성을 여성의 인권을 집밥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에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정부의 장관도 있었고 시장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고 방송국의 앵커들도 있었고 아주 많은 분야의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는데 그분들이 다 이제 손을 놔야 되고 집에 이제 들어가서 머리부터 밖에 외출할 때는 이 발까지 완전히 덮는 그런 옷을 눈만 대충 가르고 나가야 되는 이런 아주 구시대적인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많은 여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취하는 걸 봤을 때 이 미국의 우방국들 동맹국들에게서도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제 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영국 의회에서 영국 국회의원들 영국은 전통적으로 미국에 가장 가까운 우방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느 어떠한 전쟁을 시작할 때도 영국은 절대적으로 같이 미국과 같이 했고 그래서 아주 혈맹 중에서도 우방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국가인데 영국 국회에서 이번에 이번 주에 국회의원들이 화가 나서 바이든에 대해서 바이든 정권의 이번에 일방적인 철수 결정과 실행에 대해서 화가 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을 믿고 어떻게 미국의 이 정권을 믿고 우리가 다른 적국과 상대로 우리가 싸우겠느냐 부활을 내더라고요. 물론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말할 때는 절대 그런 이제 우방국들에게는 이제 그런 반발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얘기를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 철수를 결정하고 철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우방국의 어떤 리더들과 협의를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월요일날 백악관에서 이제 대변인이 기자들과 대화할 때도 기자들 한 명이 물었습니다. 이번에 철수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국가에 의해 정상들과 대화를 했느냐 그랬더니 대화를 한 사람이 없다. 그러더니 후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날인가 그 다음날 이제 영국에 보리스 잔슨 총리와 이제 통화가 됐다.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영국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냐면 보리스 잔슨 총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기 위해서 찾았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저녁에나 연결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기를 독일 총리하고도 이제 최근에 대화를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면 상당히 이번에 결정은 바이든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이렇게 우방국과 외교나면 지금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 있는 것은 미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토에 속해 있는 많은 우방국들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영국을 포함해서. 그런데 이게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출소를 결정하고 실행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우방국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 이제 이런 약한 모습 이런 일방적인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지금 당장은 이제 있지만 또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임야 될 것이 우리가 우방국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 또 생기게 되면 그때 가서 우방이 우리를 미국을 믿고 같이 동참을 하겠는가 도와주겠는가 그리고 또 지금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의 적국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도망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지금 우리의 적국인 중국이나 이런 소련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을 우습게 보고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한국 얘기도 안 할 수 없는데 한국에도 미군이 주둔해 있잖아요. 한국도 지금 걱정하는 또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학관 대변인에게 한 기자가 묻더라고요. 이게 한국의 경우는 어떠냐 한국의 경우에서 철수를 할 것이냐 그런 말을 하니까 그거는 다른 경우라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철수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철수를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아프간의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울 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도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지금 현재 남한의 정권이 과연 북한이 마음먹고 쳐들어왔을 경우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겠는가.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판단이 되면 미군도 이제 바이든 정권 하에서는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르죠. 사실 대한민국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 쪽에서는 미군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군이 남한의 군대를 그런 상황에서도 주둔시키고 있는 것은 아마 미국 자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바로 뒤에 있는 일본에 상당히 많은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하기를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는 않아요. 지금 한국 상황도 그런데 또 대만도 미국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겠냐. 이런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동맹국들의 우려가 지금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지적하는데 지금 중국이 사사건건 대만을 자기 나라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흡수시키겠다고 지금 계속 군사적으로 흡수시키겠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대만을 군사적으로 이렇게 흡수를 시키려고 시도를 해도 미군은 아마 개입을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용기를 가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우방국들과 우리의 촉국들에게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영상과 이미지들이 앞으로 바이든 정권이 레거시로 오래오래 참 우리 많은 사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인식에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계속해서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보장론님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좀 알려주십시오.